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이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상하더라구요 어 이거 말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요 한미일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 해외에 나가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이라이트에요 그쵸 하이라이트인데 이거를 취재를 못하게 그럼 뭐가 여러분들 뭐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아 뭔가 숨기고 싶은게 있는 것이다 뭔가 숨기고 싶은게 있기 때문에 이런 가장 중요한 한미일 정상회담을 숨긴 것이다 그래갖고 제가 분석을 했더니 이게 딱 맞아요 뭐냐 여러분들 한미일 정상회담 순서가 한일 그 다음에 한미 그 다음에 한미일 이렇게 되거든요 한일 정상회담이 만나고 윤이랑 쪽발이랑 만나고 그 다음에 윤이랑 미제랑 만나고 그 다음에 쪽발이 미제 우리나라 이렇게 만나요 근데 이상한게 뭐냐면 한일 정상회담 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기시다 자시다 윤석열이랑 자시다가 한일 정상회담 을 했는데 주제가 두개 였어요 안보협력과 현안 해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안보협력과 현안 해결 하면 일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안보호하면 북한핵 이겠죠 그쵸 제가 보면 북한핵은 북한핵은 너무 당연한 거에요 안보협력이라는 건 지소미야 그치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지소미야 한일 군사보호협정 이에요 그렇잖아 얘네가 얘기하는 안보협력은 한일 군사보호협정의 지소미야의 재추진 이에요 그러면 현안 해결은 무엇일까요 현안 해결 강제징용 문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요 두개입니다 그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또다시 박근혜 정부 같이 100억불을 받아놓고 퉁치자 이런 짓 했다가 난리가 나니까 절대 비밀로 붙이고 지소미야 몰래 추진 하다가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 한일 군사정보호협정 이명박 때부터 추진하려다가 난리가 나갔고 그때 수면으로 가라앉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하다가 수면으로 가라앉았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지소미야를 재추진을 한다고 했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취재를 못하게 하면 되는 거죠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소미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논의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마디로 과거에 있었던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자연스럽게 과거사를 털고 이런 군사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회담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그러면 한미죠 한일은 지소미야 그 다음에 강제징용이나 위안부를 다뤘을 것이다 그러면 한미는 무엇을 했을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보니까 이건 MD 방어체제 100% MD 방어체제 미국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미국은 관심이 북한에 있을까요 중국에 있을까요 미국의 관심은요 북한이 아니에요 미국의 관심은 중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드 배치도 말만 북한의 어떤 핵무기를 요격한다고 했지만 왜 중국이 가장 노발대발했어요 엑스밴드 레이다였잖아요 결국은 이런 중국의 견제를 위해서는 이제는 북한을 넘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꿈이 뭐냐면 유럽 같이 우리나라에도 사드 배치 같이 MD 방어체 미국식 미사일 기지를 만드는 게 미국의 소원이거든요 그게 북한 명분상은 북한을 견제해 북한의 핵무협을 북한의 미사일에 어떤 그 방어를 위해서 한반도에 한다는데 결국은 중국을 견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 간의 그 어떤 그 논의는 MD 방어체제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도 타평양의 진출을 막는데 한미일이 연합해서 하겠다 그리고 대만 그쵸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가장 일척축발의 상황은 대만을 중국이 공격하냐 안하냐에요 그리고 남중국해의 중국의 남하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게 가장 미국의 골칫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중국의 남중국해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가장 앞장선 나라가 호주에요 그래서 호주가 대신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과 싸워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인도 타평양 그러니까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 견제라기 위해서는 한미일 삼각공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쵸 한미일 삼각공조가 필요한데 이번 기회에 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윤석열은 대놓고 러시아를 규탄하고 중국을 비판하라면서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윤석열은 외교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외교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여태까지 동북아에서 균형자의 역할을 하면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면서 사실상 실질적인 굉장히 이득을 취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못하고 미국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못하면서 중심을 잡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까지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나타나고 나서 아예 노골적으로 미국을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미국을 선택을 해버리면서 실질적으로 북한 위까지 중국과 러시아까지 전부 적대시하면서 사실상 이제는 일본과 미국에 의지하는 경제 구조 과거 1970년대 80년대의 경제 구조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은 우리에게 분명히 뭘 얘기했을까? 지소미아를 얘기했을 거예요 너네 빨리 예전에 오바마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했던 것 같이 강제 준용 위안부 문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풀어라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 군사정보 동맹을 맺어서 북한에 대응 사실 한미일 군사 한미일 한일 아니 한일 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는요 사실 배후에는 미국이 있죠 그렇죠? 미국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미국은 일본을 참정시켜 갖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이바지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상 북한만 한정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한미일 군사정보협정이 왜 위험하냐면요 굳이 우리나라가 중국과 북한을 격대시함으로써 한반도가 여기가 최전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우리나라가 중국과 러시아까지 격대시하는 순간 한미일 북중러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북한과 우리나라가 외세의 외세 열강들에 의해서 최전선의 화약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화약고 그렇죠? 다시 냉전체제 한미일 북중러하면 한반도가 북한과 우리나라가 딱 붙어갖고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윤석열이가 알아서 기니까 알아서 기니까 한미일 지소미아 한일 군사보호협정에 박차를 가하는 성과랑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에서 전쟁이 나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이제는 대만 전쟁에 우리나라도 군사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국과 전면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그거는 중국과 대만의 문제인데 이제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자동으로 대만을 도와야 되면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와 중국은 수교가 맺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랑 대만은 수교가 맺어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워낙 힘이 세니까 우리나라랑 대만은 수교가 단절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면 우리는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윤석열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윤석열은 그러면 미국의 여러 가지 어떤 현재 현안 온리 윤석열 오로지 바이든 정부 미국은 중국 견제에요 중국의 세계화 전략에 제동을 거는 거 중국의 팽창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게 오로지 바이든 정부의 현재의 목표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윤석열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예견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사실상 취재를 불허시키고 청와대에서 자료만 주면서 취재를 시켰다는 것은요 조만간 미국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IRA 즉 인플레이 감축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전기 자동차가 보조금을 못 받게 했었죠 그래서 이미 예견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외교적 참사라고 얘기했죠 근데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바이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자기가 흡족했으면 인플레이 감축법의 I 즉 IRA의 한국이 면제 대상이 됐다 면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뭐 심도있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얘기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윤석열이가 한국에 돌아와서 가장 기다리는 것은 미국이 윤석열이의 외교의 승리다 라고 조중동은 떠들어 되겠죠 인플레이 감축법 한국 제외 IRA 풀어주고 지소미아 맺기하고 중국과 러시아 견제할 수 있도록 딱 미국에 손을 들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쵸 왜 그러냐 왜 저는 인플레이 감축법을 우리나라를 다시 포함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도 보조금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났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바이든이 인플레이 감축법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선거형이었어요 선거형인데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굳이 현대자동차만 배제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은 일본이 일본이 우리나라랑 다이렉트로 얘기해서 지소미아나 이런 것들에 어떤 협정이나 이런 것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 또다시 어게인 오바마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게 했던 짓을 지금 미국과 한미 정상회사에서 분명히 이런 얘기가 오갔을 테고 강력한 중국 견제에 윤석열은 협조를 했을 거예요 이런 강력한 윤석열이 중국 견제에 미국의 편을 들어주면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에게 의존해서 경제 규모가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데 엄청난 경제 타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취재 제안을 시켰을 거예요 제 말 일리가 있죠 엄청나게 미국편 들어가면서 중국에게 강력한 규제 러시아의 규제를 윤석열이가 사실상 정상회담에서 허락을 해줬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밖으로 새 나가면 대한민국도 난처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취재 제안을 시켰을 거예요 그러면 한미일 3국이 만났을 때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 이거는 이미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한일 한미 1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어요 이거는 진리에요 전 세계에서 실패한 정상회담은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그런 돌발적인 그런 우연이 일어나는지 말고 이렇게 예견된 동남아시아의 어떤 G20 국가들이 모여갖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왜 그게 그전에 이미 논의를 다 하고 의제를 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미일에서는 어떻게 됐냐 제가 볼 때는 지소미아를 한미일 군사보호 정보 군사보호 협정을 맺고 러시아를 규탄하고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에 남중국해를 견제하는데 일본과 한국이 앞장서고 인도 태평양에 진출을 견제하고 모든게 미국의 중국 견제에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손을 들어주고 러시아를 규탄하고 중국을 규탄하고 그럼 미국이 모든걸 얻죠 여태까지 으르렁대던 한국과 일본이 이제는 동맹을 맺게끔 하고 제가 보면 이게 씁쓸합니다 이래서 한미일 정상회장을 취재 불허한 것은 당연히 국익에 반할 수 밖에 없고 중국이 알면 경제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 러시아가 알아도 경제 보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윤석열의 작품이 결국은 취재를 불허시켰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이 오늘 이랬어요 한국기업 미국경제의 기여도가 크다 IRA 논의를 다시 하겠다 한일정상회담 강제진영문제 조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한미일 지소미아 부활 결국은 여러분들 제가 우려하는게 뭐냐면요 결국은요 냉정구도가 다시 된거에요 결국 소련이 붕괴되고 냉정구도가 없어졌던 어떤 그런 탈 이념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한미일 북중론화는 냉공 냉정구도가 윤석열에 이어서 다시 복원되는게 참 마음이 아프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5년동안 균형외교를 아슬아슬하게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의였죠 북한과 는 친화적으로 지내고 중국과도 경제적 이익을 받고 미국과도 동맹적인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했던게 모두가 깨졌고 이제 미국과 일본과 대한민국은 한배를 타버렸어요 이제 북한을 넘어서 중국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국을 통해서 거의 1년에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40% 정도의 경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런 사실 미국보다도 훨씬 우리나라가 중국과 교육이 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걱정이 됩니다 결국은 윤석열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 수용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의 인퇴전략을 발표했어요 벌써 이거 당연히 중국은 듣고 있겠죠 곧바로 3국 공동성명을 냈고요 한미일 15분 만에 끝난 3국 정상 15분 밖에 안 했어요 정상회담을 근데 5천자가 넘는 장문을 공동성명을 냈다는 것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정상회담은 15분 했는데 공동성명은 5천자가 넘는 공동성명을 냈다는 것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좀 정리가 되죠 왜 저걸 숨겼는지 결정 days 운동성명을 정상회담은 4 5 5 4